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 노트7의 자발적인 리콜 계획서를 공식 승인했습니다. 국가기술표준원은 갤럭시 노트7을 지난 2일부터 판매에 중재하고 지난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새 배터리를 장착한 제품으로 교환한다는 삼성전자의 리콜 계획을 일부 보완해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표준원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난 19일까지이던 환불기한을 9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또 사고의 원인이었던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의 출하전 엑스레이 전수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했습니다.